이어서 만나볼 분들은요. 이분 또 저희 난장의 여신이죠. 그리고 탄탄한 연주실력과 훈훈한 팀워크까지 갖춘 밴드입니다. 바로 뷰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레시입니다. 요즘 아이돌들 하는 그런 맞춰서 소개하는 맛이네요. 네 저희 좀 그렇습니다.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소개 한번 하죠. 네 이제는 거의 난장의 고정밴드 같은 느낌이 드는 뷰레시고요. 저희는 2002년에 결성돼서 현재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최근에 3집 앨범을 발매한 뷰레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난장 나온 게 얼마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나오셔서 다음 앨범을 들고 오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진짜 왕의 귀환입니다. 진짜 그걸 들고 오셨어요. 앨범을 들고 오셨는데 네. 7년 만에 나왔어요. 3집 앨범. 세계의 끝.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싱글을 내서 9곡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9곡에 새롭게 신곡 9곡을 더한 18곡이 꽉꽉 담긴 2CD로 1 플러스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곡을 많이 썼대요. 아 저희가 뭐 많이 쉬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쉬는 동안 썼던 곡들을 다 모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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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쉬었지만 또 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뮤지컬도 하셨고 또 따로 음악 많이 하셨고. 네. 각자 그 생업 활동에 아주 매진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앨범이 좀 많이 다르다. 저번 앨범이랑 다르다. 이런 점도 있나요? 다르다기보다는요. 1집 때는 조금 약간 풋풋하고 또 2집 때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또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밴드 색깔과 대중성 사이에서 약간 고민했던 그런 앨범이라면 이번 앨범은 저희가 정말 마음대로 만든 앨범입니다. 저희가 기획 제작 정말 자켓 디자인 하나하나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폰트 하나하나까지 다 저희가 직접 신경 써서 한 앨범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가장 이게 정말 뷰렛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뷰렛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뷰렛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제작 능력 그리고 팬들과의 어떤 소통 능력 마케팅 능력까지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부담이 되나요? 사장님은 누구세요? 저희 사장님은 여기 문혜원 씨고요. 문 사장님. 저는 어떤 이 밴드 내에서의 어떤 뒤치다 거리를. 상무. 저희 의견이 방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조통하셔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네. 촛불 시위라도. 아니요. 안되지요. 저희 드러머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드러머. 저는 이 둘을 좀 중재하는. 중재하십니까? 이간질하십니까? 네. 중재하시는 거죠? 네. 표정이 근데 정말 가만히 웃고만 계셔도 중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웃음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물과 어떤 기름이라면 그 사이에서 우리 진영이가 저희를 많이 중재해주고 있죠. 물과 기름 상태로 지금 15주년. 네. 15주년이 되죠. 대단합니다. 근데 밴드 하나가 정말 15주년을 해왔다. 네. 와 이거 정말 많은 후배들이 궁금해하고 멘토로 삼고 싶을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저희를 보면서 어떤 꿈을 꾸셨다면 꿈을 깨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꿈을 깨시는 게?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많이 힘듭니까? 아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8월과 12월을 하루하루씩 견디는 것처럼. 어마어마해요. 이런 건가? 엘리뇨 형상이 매일 오는 것과 같은 효과죠. 진중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이란 노래. 네. 이거 교원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네요. 이 노래 좀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인가요? 네. 제가 또 원래 안산 출신인데 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쓴 노래인데 그 아는 지인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이 또 희생당하신 분들이 계셔서 추모하는 뜻에서 곡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이미 밴드로 많은 걸 이루셨어요. 그래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옛날부터 뷰레 초창기에서부터 항상 했던 꿈이라면 정말 장수하는 밴드예요. 그게 가장 의미 있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교원이는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싫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짧고 굵게 뭔가 하고서는 없어지더라도 뭔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못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장수하는 밴드 오래오래 저희가 한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면서 이렇게 누워서도 막 힘이 없어도 누워서도 기타 치고. 거의 그럴 때까지 그냥 밴드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교원 씨는 어떤 꿈이 있길래 짧고 굵게. 저는 어떤 짧고 굵기보다는 모두들 얘기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큰 건물의 주인이 되어서 그 모두에게 이렇게 베풀고 싶어요. 1층 편의점 커피숍. 2층. 고용을 창출하는. 아 예. 부가 항상 창출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꿈입니다. 부자가 되는 꿈. 그리고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동일하게 겸손하게 계속 음악 하고 싶고요. 저도 동일하게 계속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아니고요. 정말로? 네. 교원 씨 부자 되게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요. 같이 좀 파이팅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밴드를 쭉 했으면 좋겠고. 네. 나중에 늙어서까지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늙어서까지 각광 받으려면 부자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젊어서 부자 된 게 제일 최고일 것 같은데. 네. 가슴이 아프네요. 너무 고마워요.